전쟁이야. 검색창에 정용화 이준훈 검색하면 이런 기사진목이 있답니다. 이준 고교시절 얼짱 출신 정용화 온라인 평정. 언제 평정했지? 잠깐만. 용하씨 스키장 훈남 그 사진인데. 이때부터 알았잖아요. 이때부터 알았잖아요. 이때 알았죠. 스키장 훈남 때 알았죠. 이때 그렇죠. 이때도 되게 노래 잘해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네요. 저도 기억나네요. 이준훈 형님이랑 또. 뭐..뭘? 노래방 가가지고. 시즈곤 불렀던. 아 제가 시즈곤 불렀나요? 네. 아 진짜? 용하야 이거 올라가냐? 이러면서. Forgive me! 아 제가 그랬나요? 아 제가 그 시즈곤을 안 부른 지가 꽤 됐는데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. 저도 기억나는게 코트를 입고 그리고 그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. 아 그랬어요? 스키니진에. 아 잠깐만. 아 제가 그때 시즈곤 올라갔나요? 제가 그때? 올라갔어요. 아 그쵸? 네 올라갔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의외의 대답이 나오네요. 그래서 저한테 너도 올라가냐 약간. 그래서 부산에 부산에 내려가는 날이었어요. 네네네네. 이 형 뭐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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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